나 입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답답하잖아 아이 좋아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가지고 가서 응 될거야 응 될거야 그냥 가지고 가서 야 엄마 오래 안 했다 고맙고 올거야 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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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가자 우리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올게요 얘 너 머리가 이렇게 뭐니? 응 얘 엄마 머리 안 가 여기만 갖다 금방 와 이렇게 아파트 한 바퀴 돌고 올까? 아니 집도 가고 다 빨리 볼래 이렇게 갖고 갈까? 응 어디까지 가 저 코사마트인데 갔다 오냐고? 응 아니 다 보러가자 연기 응 약간 응 아니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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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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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gressively. 물 뿌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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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찍지 말고 나 찍어 나 방귀 꼈다 나 방귀 꼈다 나한테 어필이 오래 해가 물 뿌리게 나한테 어필이 오르잖아요 왜그래 왜그래 아우비야 얘 좀 풀어봐 얘 웃긴 얘 니야 내 옷을 빨리 오래 진짜